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원더랜드 게임이 드디어 핫픽스를 단행을 했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핫픽스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변경되진 않았구요. 몇가지 변경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의 흑마법 스케일링이 다른 속성 무기와 유사한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 폭식 총의 흑마법 데미지가 유난히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다른 속성 데미지에 비해서 흑마법 속성 데미지가 더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흑마법 데미지를 낮췄다는 얘기죠. 너프가 된 겁니다. 꿀빨자마자 너프네. 다음 내용은 별건 없는데 제가 메인스토리하고 사이드캐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약간의 버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핫픽스에서는 그런 버그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비주얼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무기 아이템 조사에서 F자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자를 누르면 UI가 숨겨집니다. 무기의 상세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각 무기별로 속성에 맞는 색상으로 변경되도록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전기 속성 데미지인데 노란색이면 이거 불 아닙니까? 여기 위에 이 녹색선은 독 데미지 총 같고 핫픽스는 이미 적용이 됐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새벽 1시 50분, 1시 30분 이때 적용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미 다 업데이트가 끝났을 시점인데 색깔은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색깔을 말하는 건가? 전기 속성이 노란색입니까? 아닌데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껐다 켰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전설 주문 제가 전에 전설 주문서를 상세 보기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변경이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 주문서도 F를 눌러서 상세 사진을 보게 되면 주문 시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아이콘이 표현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염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불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죠? 아이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사용해봅니까? 이게... 이게... 이게 저 아이콘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 다음은 혼돈의 방에서 혼돈의 방을 끝내고 나면 이제 버니... 얘가 버니? 버니면 토끼 아닙니까? 토끼가 아니라 캥거루처럼 생겼는데... 뭐 어찌됐든 얘가 버니랍니다. 버니와 이 상자에서 나오는 전리품이 혼돈의 방 전용 전리품을 펌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저번에 혼돈의 방을 클리어했더니 전용 전리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화기가 드랍이 됐었습니다. 대포 발사병이라는 이름의 이런 중화기가 드랍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혼돈의 방 전용 전리품인지도 아직까지 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혼돈의 방에서 나오긴 나았어요. 자 이거 뭐 공이... 볼링공 같은게 하나 튀어나가죠?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터집니다. 저한테 한번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게 첫번째 핫픽스 내용은 정리를 했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다들 즐게 마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